중국 남부에서 산사태로 고속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열차가 역과 충돌하면서 기관사가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베이징에서 송옥특파원입니다. 철로에서 탈선한 열차가 승강장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열차 아멘 앞에 기관차는 심하게 찌그러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객차 안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10시 반쯤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에서 룽장역으로 들어오던 고속철이 탈선했습니다. 열차는 역에서 약 1.5km 떨어진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산사태를 만나 탈선한 뒤 충돌방지벽과 승강장 등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숨졌고 승무원 1명과 승객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안전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객 130여 명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터널과 역 사이에는 교각 철로 구간이 있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조사 결과 기관사는 선로 이상을 발견하고 5초 만에 비상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중국 훈안성에서도 산사태로 열차가 비상제동하면서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열차가 전복되고 화재까지 발생한 당시 사고로 기관사가 숨졌고 승객 700여 명 가운데 127명이 다쳤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워싱턴 전국에서 전국을 통해 조사에 대한 대응을 받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